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로 축을 만들어주고 발가락 자체를 꽉 지워준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. 꾹 내려서 찍는 느낌 유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5초 했으면 여기서 그대로 발가락만 만세해주고 발목을 위로 쭉 올려줘요 올려준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 상태에서 또 발가락만 꽉 쉬고 밑으로 꾹 내려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또 여기서 발가락만 올리고 위로 쭉 올려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또 치고 또 내려주고 둘, 셋, 넷, 다섯 올리고 쫙 올려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둘, 셋, 넷, 다섯 셋, 넷, 다섯